안녕하세요. 오늘 식탁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유명했던 고깃집들 보면은 뭐 사몽가드리네든가 박대감, 새벽집, 그리고 무등산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 육회가 참 맛있죠. 특히 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그 박대감에서 먹던 그 육회, 고추장 육회가 참 좋았어요. 실제로 그 육회를 만들 때 육회에 들어간 소스라든가 이런 비율 같은 게 정말 별게 없다라는 거. 비율만 딱 맞춰주고 그 원재료의 맛만 극대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단맛과 짠맛의 이 적절한 비율만 잡아주시고 그 이외에 부수적인 것들, 간마늘이 될까 뭐가 될까 이런 게 들어가고 오늘은 그 육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간장, 간장 하나 들어가지만 고추장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랬죠? 고추장 하나 들어간다고요? 아니야? 큰일을 내실 분이시네, 이분이. 그쪽 뭐야? 자, 이제 육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간장을 베이스로 한 육회와 고추장을 베이스로 하는 육회, 그 두 가지를 할 거고요. 오늘 육회는 완전 마스터하시는 거예요. 육회의 양은 저는 오늘 홍두깨를 준비했어요. 홍두깨 150g씩 300g 정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200g인데 나는 뭐 130g인데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주요한 비율만 따져가지고 딱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는 간장 육회로 할 거고 하나는 이제 고추장 육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먼저 양념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회 양념. 자, 먼저 필요한 거는 그냥 볼이랑 이 숟가락, 숟가락만 있으면 돼요. 먼저 간장 육회 양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간장 육회 양념의 비율은 항상 그렇지만 간단하죠? 1대 1입니다. 간장과 설탕의 비율을 1대 1로 해주시면 돼요. 먼저 간장 양념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간장, 수저루 하나, 하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설탕. 설탕은 솔직히 근데 굳이 하나까지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한 0.78 정도 넣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하나인데 단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수저루 하나. 자,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 다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들어갔죠? 간장이랑 설탕이랑 참기름이랑 지윤 학생 몇 개씩 들어갔죠? 1대 0.7대 1. 네네, 맞아요. 원래 1대 1대 1로 해도 되고 1대 0.7대 1로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단 걸 좀 줄이고 싶다고. 하지만 그냥 나는 일단 FM대로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1대 1대 1로 하시면 돼요. 1대 1대 1로 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가적인 것들. 부가적인 것들 들어가겠습니다. 부가적인 것들. 간 마늘. 간 마늘. 뭐 솔직히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인데 저는 간 마늘 한 반 수저. 반 수저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후추. 후추는 저처럼 이렇게 굵은 후추 말고 고운 후추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이제 집에 굵은 후추밖에 없으니까는 굵은 후추 가볍게 톡. 이렇게 가볍게 톡.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양념이 다 된 거예요. 양념이 다 된 건데 이 양념은 옆에서 좀 놔주고 우리는 이 육회에서는 항상 배가 좀 들어가요. 배를 일단 좀 채를 쳐줄게요. 배는 이렇게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한 절반 정도씩만. 절반 정도만 이렇게 해서 깎아주시고 채를 쳐줍니다. 채는 저는 개인적으로 배채를 칠 때는 최대한 얇게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왜냐하면 이게 배채가 굵어버리면은 이게 배를 먹는 건지 육회를 먹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배채는 최대한 얇게. 그냥 반 개 정도만. 배채를 쳐주세요. 이렇게 배채를 준비해서 이 배채 중에서 몇 가닥만, 한 대여섯 가닥만 빼가지고 아주 가늘게 찹을 해주세요. 찹을. 찹을 해주는 거 이 정도 제가 봤을 때 뭐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되겠죠? 그걸 아까 만들어놓은 양념에 넣어줍니다. 넣어주시고 잘 져주시면은 간장 양념은 끝난 거예요. 여기에다가 육회를 넣어주고 자, 여기 있는 양념을 깔끔히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가닥 맛을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맛이 어마어마해. 근데 이 육회는 너무 많이 손으로 주물떡 주물떡 거리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생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손에 이게 열이 있잖아요. 그냥 계속 주물떡 주물떡 거리면 좀 그렇고요.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 지윤 학생이 좋아하는 이 접시에다가 담아주시고 그리고 배채도 옆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놔주시고 뭐 계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계란 노른자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섞어드시면 좋은데 전 솔직히 계란 노른자 찍먹이냐 북먹이냐 이 느낌인 것 같아요. 계란 노른자 몽창 발라버리면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만약에 계란 노른자 찍어먹는 거 좋아하시면은 노른자 그냥 따로 터뜨려가지고 육회 이렇게 찍어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마무리로 이제 여기다가 위에다가 통깨만 가볍게 뿌려주시면 끝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간장 육회가 바로 이렇게 바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옆으로 빼놓고요. 자, 이제 바로 고추장 육회 들어갑니다. 고추장 육회 할 때 이거 양념 묻은 거 굳이 씻어내실 필요 없어요. 굳이 씻어내실 필요 없고 양념이 비슷해? 그렇죠, 거의 비슷한 거죠. 간장이냐 고추장이냐 이건데 고추장 고추장이 원래 맛있어요. 간장은 나 안 먹어봤는데 근데 고추장은 약간 텁텁하면서 맛있다고 치면은 간장은 개운하면서 맛있기 때문에 간장 육회냐 고추장 육회냐 이거는 뭐 뭐가 낫다 뭐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인 거고요. 똑같습니다. 아까 간장, 간장 하나 들어가지만 고추장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랬죠? 고추장 하나 들어간다고요? 아니야? 이 큰일 내실 분이 되시네, 이분이. 0.3? 0.3?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추장이 하나면은 간장은 3개를 들어간다. 근데 아까 간장 하나 들어갔으니까 고추장은 0.3이 되는 거죠. 고추장 0.3? 0.3이면 어느 정도야? 그 0.3이면 지금 지훈 학생처럼 어느 정도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건 너무 그 뭐야? 이걸 보면서 이게 0.3일까? 이게 0.5일까? 이러지 마시고 그냥 대략 이 정도 대략 이 정도 해 주시면 돼요. 0.4 같은데? 네, 그러면 0.4라고 4로 하셔도 돼요. 맞아요. 아니, 4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아, 그래? 어, 저 사람 지금 내가 봤을 때 0.4 같은데 그럼 0.4 넣으시면 돼요.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럼 뭐하고서 어, 나 0.4 하면서 큰일 났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버렸어? 예, 예. 그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대략적인 비율, 비율만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맛이 크게 맛탈가들이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은. 자, 이거 숟가락으로 0.3, 고추장 0.3 이렇게 좀 떼 주시고요. 그리고 설탕, 설탕 하나. 아까는 저기 한 0.7 정도 넣었지만 그냥 하나 넣을게요. 그냥 하나. 역시 참기름, 참기름 똑같이 하나. 후추 똑같이 다 똑같은 거예요. 가볍게 톡. 단마늘. 나는 마늘 좋아하니까 이렇게 많이 넣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티스푼으로 그냥 하나 정도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배채. 배, 이거 배채 다진 거. 다진 거 조금 찹해가지고 넣어주시고요. 근데 이제 고추장 육회를 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간장 육회는 이게 아무래도 다들 액체 아니면은 이 가루로 된 거라서 금방 양념들이 잘 섞여요. 근데 고추장은 아무래도 이 고용분이잖아요. 덩어리가 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에 찹한 거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배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금방 여기가 흥건해지거든요. 그럼 그때 이렇게 잘 비벼주신 다음에 그래봐야 한 2, 3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 비벼주신 다음에 고기를 넣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지금 뭐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아까 준비해놓은 홍두깨살 150g 양념을 이렇게 잘 버무려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고기가 스트레스 안 받게 너무 뜨끈뜨끈해지지 않게 빠르게 몇 번 이렇게 묻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고깃집에서 이거 육회는 보통 참모님들이 보통 많이 묻혀주시는데 참모님 뽑을 때 그런 걸 많이 올렸어요. 광고 문구에다가 육회 잘 묻히시는 분. 그게 이게 지금 말씀드리기에 양념을 미리 만들지 못하거든요. 곧대곧대 이렇게 숟가락 갖고 감으로 하는 거라서 그런 거 잘하시는 분 뽑는다고 맨날 그런 것도 올렸었어요. 자, 이제 간을 한 번 보면 아까는 맛이 확연히 틀려요. 조금 간장 육회는 좀 개운함이 중점이라면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텁텁하지만 좋게 얘기하면 고추장의 알쌈과 같이 어우러진다. 뭐 이런 느낌. 이것도 역시 똑같이 접시에 담아볼게요. 역시 또 지훈 학생이 아끼는 접시 갖고 와가지고 중간에다 잘 놓고 여기에다가 배채 이렇게 떡 놔주시고 마무리로 통깨. 자, 이렇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딱 눈으로도 확인이 되죠. 이거는 이제 간장 육회, 이건 고추장 육회. 간장 육회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얘들이 좀 껌부채 퇴져요. 근데 고추장 육회는 시간이 지나도 뻘글이 아무래도 뻘겋게 돼 있으니까는 양념이 뻘겋게 유지가 되죠. 하지만 개운한 맛이라든가 깔끔한 맛은 간장 육회가 좋다. 하지만은 좀 구수함이라든가 묵직하게 들어온 건 고추장 육회가 좋다. 이렇게 하고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양념 정리해드리면은 간장 육회 1대 1대 1이죠. 간장 1, 설탕 1, 참기름 1.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마늘이라든가 후추라든가 배, 차판 거라든가 이런 것만 넣어줘서 잘 버무리면 끝난다. 그리고 고추장 육회. 고추장 육회 비율 뭐라고 그랬죠? 지훈 학생? 고추장 육회는 그럼 비율 몇? 0.3. 그래, 0.3 대 1. 이 비율로 가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추장이 막 3, 4, 4냐, 5냐. 이게 좀 헷갈린다.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 그냥 고추장 그냥 한 대충 한 3 정도 되겠다. 숟가락이 한 3분의 1, 0.3이니까 대충 3분의 1 정도 뜨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설탕 1 넣고, 참기름 1 넣고 다 똑같은 거예요. 저기 간장 육회나. 마늘 약간, 후추 약간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서 사이드로 배놓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훈 학생? 만들 수 있겠어요? 네. 되게 간단하죠? 네. 이게 쉬운 거예요. 지훈 학생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네, 지훈 학생 공부해야죠. 지금 만들 때가 아니죠, 이런 거. 공부할 때입니다.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쉽게 그러면서도 전문점처럼 맛을 낼 수 있는 간장 육회와 고추장 육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 5,000명 축하 인사를 드렸는데 이번엔 1,000명 됐어요, 1,000명. 또 춤 추나요? 제발 그만해요. 춤 안 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춤을 추고 싶은데? 춤, 지훈 학생은 진정하세요. 너무 흥이 많아. 진짜 진정해, 너는. 춤을 또 추면은 우리 형님이랑 우리 누님들이지 지겨워하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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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놈의 새끼 저거 또 저, 저, 저런다 저거. 또 시작이다. 그래서 안 하고요. 그냥 감사 인사로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초심 잃지 않고 좋은 영상을 계속 보답드릴게요. 영상이 즐겁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댓글에다가 편안하게 글을 남겨주세요. 아참 그리고 제 댓글에 음식 같은 거 뭐 해달라고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다 메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투표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저 업장에서 제 일도 하면서 이걸 병행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올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죄송한 마음이에요. 저도 빨리 하고 싶은데 좀 힘이 나요. 예,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 그만.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이제. 배고프다.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